미국 S&P500 선물지수는 8일 4295.0으로 전위보다 54.7포인트 급락했습니다. 시장 배시수는 마이너스 25.82로 배고데이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는 내림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년물은 전일에 비해 3BP 내린 0.19%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장기체인 10년물도 1.30%로 전위보다 3BP 떨어졌습니다. 미국 서부 텍사스유는 전일보다 0.74달러 오른 72.94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페크 플러스 산위량 결정 불확실성이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9.0으로 전일보다 2.8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변동성 지수가 오르면 주가 변동에 대한 공포감이 커져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